다이아 부럽다 와 나 상.. 와 7인다 예 17대팔 17대팔 파고기 죽어? 화살 아니야 경쟁전 17대팔 와.. 끝났다 한 명 내가 시작할게요 아 근데 다이아 부럽다 와 이게? 와 다이아 죽었네? 3연승 했는데 시켰어요 3연승 하고있은게임? 아니 근데 아는애가 게임하고있는데 17대팔 와 썼어 와 45킬 24레스 미치 와 레이나 45킬 24레스 나 오늘 굴드상 골드위 골드위 와 초반시간 와 1대2 와 야 이거 프로경기에서도 17대19 나오기 어려운데 와 지진다 이거 와 와 와 와 와 고맙다 와